아, 유튜브 콘텐츠 소재가 완전히 바닥났는데 요즘 조회수 좀 높이려면 뭘 해야 하지? 아, 맞다! 요즘 1인 게임 방송이 대세지! 난 게임을 좋아하니까 즐겁게 게임도 하고 1인 게임 방송으로 수익도 창출하면 이거만한 일석이조가 더 없겠지! 오, 마침 이렇게 신작 게임도 나와 있으니까 요걸 리뷰하면 구독자 수도, 조회수도 팍팍 얻을 수 있을 거야! 와, 맞다! 게임 BGM 저작권! 아, 맞다! 게임 영상 활용에도 저작권 이용을 하기 필요한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게임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인이나 BJ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저작권을 다 해결하고서 방송하는 건가? 어?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어, 나누아! 내가 1인 게임 방송을 시작해보려는데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야! 음, 그렇구나... 잘 들어, 창작아! 게임은 플레이 장면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나의 영상 저작물로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게임 회사에 허락 없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송을 한다면 그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어? 그럼 나는 게임 방송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나만 빼고 다 한다 싶을 정도로 많이들 하던데? 이걸로 크게 잡음이 나는 일도 못 본 것 같고... 사실, 게임 방송을 재미있게 하면 게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게임 회사의 매출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오오오오오! 그러면 나도 한 번! 으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 방송을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게임에 따라서 비영리 콘텐츠에는 자유로운 방송을 허락하는가 하면 줄거리가 중요한 게임의 경우에는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에서의 게임 화면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한다고! 음...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게임 제작사나 게임 음악 저작권자 등에게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야!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조건부 허락을 공표하고 있는 게임 제작사들도 많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하지! 그럼 내친김에 우리도 게임 제작사 측에 문의를 먼저 해볼까? 뭐? 어디에다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라이엇게임즈의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놨거든!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이와 나눔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엇게임즈에서 공표하고 있는 조건부 허락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요! 네! 라이엇게임즈는 현재 허용하고 있는 지직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법률 문서로 만들어 규정하여 게임 IP를 게임 방송 등에서 활용하려는 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IP를 활용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률 문서의 조건만 잘 준수한다면 크리에이터들은 자유롭게 본인의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어요! 크게 강조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상업적인 활용은 안된다는 점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대회 영상 활용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회 영상 중개는 주의해야겠네요! 상업적인 활용은 아니어도 1인 게임 방송 크리에이터들은 플레이 영상을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하는데 이 경우 라이어게임즈에서 규정해 놓은 조항 같은 게 있나요? 저희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 창작물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은 해당 영상물을 위해 본인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독이나 기부를 통해 얻는 수익은 저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조항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답변 감사해요! 정책 잘 지켜가면서 게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게임 방송 만드세요! 갑시다! 으이구! 자! 오! 오케이!! 가고 있어!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안녕하십니까